자 그럼 다음에는 수영향으로 갑시다. 섹시버전으로. 지금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고. 지금 입술 깨물었어요. 녹화세요 녹화. 지금 찬바람이 불면서 정국이. 정국이 어떤건지. 빠르게. 빠르게 돼. 얼어붙는데 난 왜 이렇게. 덥지? 여전히.. 오.. 못 찍는다. 아.. 촬영..영화.. 어떻게.. 아우..아우..아우.. 제 주 상관에는.. 최고.. 20cm 안봐요. 20cm 안봐요. 아우.. 눈이.. 띄야겠구요. 와우.. 앉았다 앉았다.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. 이상. 안녕.